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 나 여기 있어요. 오늘은 누가 보금 사장 말씀.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알았습니다. 주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리라.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보금을 전파하셨습니다. 주님께서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보금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. 주님, 주님을 본받아 전도하는 능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.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보금을 전하기 위한 사역임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. 주님 감사합니다. 저에게 담대함도 주시고, 또한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.